네, 안녕하세요. 버거포이트 조정호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저번주까지 대구 쪽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대구에서 웹피킹하고, 악성코드 분석 강의를 마쳤고요. 이번주에 가족들과 쉬었다가 다시 회사에 복귀해서 열심히 강의를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도 많이 하고 유튜브 컨텐츠도 많이 만들고 싶은데 11월이 강사들한테는 최고의 성수기라서 저도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해서 유튜브를 많이 못 올리는 점 죄송하고요. 그 대신 이번 11월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챌린지 문제, 대회 형식의 그러한 이벤트들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킹 대회를 좀 주관을 해가지고 대회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희가 시스템이 좀 불안전해가지고요. 그렇게 진행을 못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이제 해킹 대회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랑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것 같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해킹 대회 시스템들 어떤 해킹 방어 시스템 같은 거를 지금 현재 좀 구축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쪽 강의를 듣는 분들 우선순위로 모의킹 장기 과정이나 침해사고 분석 장기 과정 들으신 분들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공개를 해서 아마 테스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 좀 쉬운 이렇게 퀴즈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미리 공개를 해서 한번 같이 참여를 이렇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이벤트성으로 하고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좀 정답을 또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출간했던 전자책 쿠폰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좀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 하나를 좀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공개했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해킹 대회 문제들을 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자주 제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번 연도에 특히 조금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등학생 대상으로 또 해킹 대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노하우들을 조금 배우고 노하우들을 배우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해킹 대회를 문제들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실무하고 최대한 맞추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조금 이게 넌센스처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구조가요. 저희가 시스템을 직접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어떤 뭐 권한들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안에 있는 어떤 키값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꼬아 놓으거나 아니면 일부 좀 함정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실무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고객 회사에서 어떤 디자인 시한 사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가져왔고요. 그래서 콘텐츠 제작 담당자가 이제 하루 중에 뭐 여러 프로젝트를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까 고객 회사한테 알려진 웹파드로 파일을 보냈어야 하는 건데 다른 프로젝트 파일을 이제 모르고 보내버린 것이죠. 어떤 파일들을 보냈는데 그 파일 안에 이제 제가 원하는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그런 키값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해킹 대회 문제보다는 이제 뭐 어떤 챌린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패킷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냐 아니면 이제 와이어샤크나 아니면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그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냐 그런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파일을 하나 드렸습니다. 파일 패키 01.pk 파일이라는 것을 드렸고요. 요것을 이제 와이어샤크로 여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패키스에 그렇게 많은 패키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와이어샤크에 관련된 강의는 제가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강의를 좀 보셨다면은 그리고 와이어샤크의 기본적인 그런 사용범들을 아신다면은 푸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을 풀 때 여기에 나오는 도출되는 그런 파일들을 이제 상세하게 하나씩 보면서 이제 거기에서 키값들을 이제 찾아내시는 것이겠죠. 이 해킹 대회 같은 거 챌린지 같은 거를 접근하실 때는 방향을 잘못 잡아버리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예 갑자기 쑥 들어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안 풀린다 싶으면은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우선은요. 자 우선 제가 이제 그 패키 분석을 할 때 와이어샤크 쪽에서는 이 요약 정보들을 좀 자세히 좀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요약 정보에서 특히 저는 이제 프로토컬 이러한 요약 정보들을 먼저 이제 보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캡처 파일에 대한 어떤 속성 값들을 먼저 보게 됩니다. 제가 공유한 다른 챌린지 문제에서는 이 속성 값을 보고 이제 힌트를 얻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이 세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약 정보 우리가 프로토컬 요약 정보를 이렇게 보시면은 패킷에 어떤 것들이 이제 서로 패킷이 통신이 됐는가를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FTP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프로토컬 형태들이 나오면은 텔렛이나 FTP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쪽에서 또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HTTP로 그런 통신되는 기반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GIF 파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첨부 파일들 이게는 MINE 멀티파트 미디어라고 써 있는 것들은요. 어떤 첨부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웹파드로 지금 현재 파일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 웹 기반의 어떤 페이지 위에다가 어떤 그 정보들 파일들을 좀 몇 개 이렇게 올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것은 어떤 이미지들이나 어떤 파일들이 첨부가 됐는가 이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힌트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보냈다라는 것이잖아요. HTTP만 보시면은 HTTP 전부만 이렇게 필터링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뭔가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미지 파일들 GET로 이렇게 받는 이미지 파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페이지에서 요청해서 하나씩 이렇게 단위별로 이제 가져오는 방식들은 뭐냐면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구글 검색 사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이버 검색 사이트에 가시면은 저희가 검색하고 난 뒤에 그림 같은 거를 조회를 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웹툰 같은 거를 이제 좀 보면은 이러한 형태들의 패키스로 이제 나와요. 특징이에요. 이게 어떤 그 검색했던 이미지 정보들을 이제 다 한 번에 이제 가져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들이 할 때 패킷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GIF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파일들이잖아요. 그런 작은 파일들이 이제 미리 보기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보낸다라는 것은 저희가 포스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보내겠죠. 그래서 포스트 메소드만 저희가 HTTP에서 골라낼 때는 필터링을 이런 식으로 메소드, 리퀘스트 메소드를 포스트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아까 우리가 첨부 파일에서 8개라고 했던 파일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JPG 파일 같은 경우들 안 나온 것 같은 경우는 MP3 파일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MP3 파일 나오고요. 그리고 PNG 파일들, JPG 파일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진이 6개이고 MP4 관련된 영상 파일이 이제 2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첨부 파일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 쪽에서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들도 뭐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팔로우에서 TCP 스트링으로 확인하시고 난 뒤에 여기 안에서 저희가 로우 파일로 바꾼 다음에 그 관련된 거 패킷들을 첨부 파일들을 가져오시면은 뭐 그 방법들도 있겠죠. 우선은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 값으로 넘어가는 값들 우리가 TCP 팔로우로 보시면은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정보들이 업로드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JPG 파일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래쪽에 첨부된 것들을 우리가 덤붙어 가지고 가져오는 방식들도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파일에서 이 스포트 오브젝트를 가져오신 다음에 HTTP로 보시고 여기에서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컨텐트 타입을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텍스트 파일들이 아니고 업로드 파일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업로드가 됐죠. 그래서 업로드 파일에서 저희가 선택하시면 아까 우리가 필터링 했던 애들이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이거에 적절하게 추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와이어샤크가요. 이게 정상적으로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로우 파일드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추출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그 값들이 일부 안 맞으면은 또 정상적으로 미리 보고 안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추출을 해야 하는 그런 조금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 업로드 했던 것이나 첨부 파일들 그런 데이터들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하신다면은 네트워크 마이너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이것은 이제 무료로 사용한다면요. 피켓MG 파일이라는 확장자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이브 에이즈 하시고 난 뒤에 세이브 에이즈로 저희가 피켓 파일, 기존 거, 기존 버전 형태들의 그런 피켓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불러오시면 됩니다. 불러오는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첨부 파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용량이 크다 보니까 얘가 추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마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호스트 정보나 파일이나 이미지 정보,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되게 좋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보면은 아이콘들이나 아니면 미리 보기 했던 정보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뽀로로 같은 것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뽀로로라고 되어 있는 얘네들 파일들이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개, 하나는 모르겠네요. 하나는 또 여섯 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파일 네임들이 제가 올렸던 파일들이에요.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에 그냥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는 그 가정의 그런 시나리오에 관련된 첨부 파일들인 것이고요. 파일 내용들을 파일들 정보들을 보시면은 이스텐션 파일들에서 보시면은 mp4가 있습니다. 저희가 mp4가 두 개가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mp4 파일이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 파일들 확인해 보면은 아까 그 첨부 파일에서 이런 파일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10월도 30일에 같은 일정에 올린 파일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것들을 좀 의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보가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챌린지에 대해서는 이런 정상적인 그 이미지에다가 어떤 키값들을 숨겨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mp4 파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한 거죠. 그래서 추출한 정보들을 보시면은 첫 번째 이렇게 오픈 폴더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제가 이제 녹화한 거 영상을 녹화한 정보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뽀로로와 관련된 것들 제가 이제 구글에서 탐색했던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키값들을 이렇게 키값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올려놓는다면은 그런 것들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영상 파일 안에다가 키값들을 히든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요. 그래서 오픈 폴더 다른 오픈 폴더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또 영상을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가 쫙 보다가 픽처 1, 2, 3이라고 하는 요 플래그 값이 적혀있는 노트들을 모르고 이제 노출을 시킨 것이죠. 노출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답으로 저는 했어요. 이게 넌센스는 조금 들어가죠. 장난기가 조금 들어간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요 문제를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대량의 그러한 파일들을 웹파드에다가 여러 파일들을 올렸을 때 그런 파일들을 이제 추출할 수 있냐. 요게 그냥 목적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조금조금씩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제가 공개를 할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이제 두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자책 쿠폰뿐만 아니고 뭐 여러가지 선물들도 이벤트성으로 좀 많이 이렇게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더 다른 또 혜택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안 쪽에 이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호응을 해 주시면은 그만큼 좋은 유튜브 또 강의들도 또 제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